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너 음독 들이지 마라 허난다 어디가 뜯는 곳일까 방방방방이 왔어요 아니야 알고 안 났네 잠시만요 앉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그냥 써? 뭐 어때? 고정만 되면 되지. 먼저 여러분 치킨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오늘은 솔직히 뭐 노래를 불러서 불릴 생각은 아니었고 그냥 응 치킨 먹는 거 좀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먼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봉 먼저. 맛있어. 더 잘 부르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내가 먹기에도 편해. 뭐라고? 밤이 뭐가 괴로워요. 밤이 지금 맛을 몰라서 이... 사람 음식의 맛을 몰라서 괜찮습니다. 맛있어. 맛있네. 그러면... 깔끔하게. 맛있구만. 밥먹어 뭐 보이?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나 그거 봐야 되는데 요즘 엄청 핫한 거 뭐지? 글놀이 글놀이 더 글놀이 그거를 봐야 되는데 더 글놀 이거 봤어요? 재밌는 거 봐 형님 다리가 좀 작다 몇 호 쓰는 거지? 아닌가? 좀 잘라서 그런가? 맛있어 맛있다 실시간 인기 맛있어 떴어 피지컬 나왔나? 어 나왔네 피지컬 봐야 되겠다 배고프면 뭐 먹어요 와 씨 rit 이거 누가 이기지? 자! 봄 만들어라 이제. 키퍼 떠올려야 돼~! 어! 태풍 떠올려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형님! 형님!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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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어? 어? 아니야 몰라 또 물어봐 안 돼! 안 돼! 같이 잡았어? 같이 잡았어? 같이 잡았어? 뭐야? 어떻게 생긴 거야? 누구야? 뭐야? 아응 에이전트 에이츠 님이 지샤나오자 힘이 안 들어가지고 와인 룩 버틴다 에이전트 에이츠 님이 손에 힘이 조금 빠지셨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노래 잡았을 때 꼭 뺄 수 있겠는데 라디아가 들더라고요 와 와 와 에이전트 에이츠 님이 질 줄 몰랐어 와 와 와 진짜 좋아 이번엔 난 일반인인데 잘못만 봐 와 왔어 제가 에이전트 에이츠 님을 씹어먹어 머리들께서 네 기왕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남아있는 작가 숫자로 제가 자금자금 잘 씹어먹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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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 야 바로 계속 끈피아. 제가 어떻게 뽑지 말아. 제가 할 때는 거의 빼간 상태여서. 그래서 보고 막 했는데. 다가올랐네. 이제 갓. 뭐 하시는 분이 호불호가. 호불호가. 호불호가 격투기 하신다. 입술격증. 호불호가. 처음 보시고 나면. 정말 운동을. 얘가 하는 앵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테이지 않아요. 올라가면서 부터 눈빛과 몸과 마음가를 다르게 하는. 반전이다 반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대장님. 아, 나 지금. 벽뜨기 한 거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엄마, 그만해라. 아, 왜 이렇게 할게? 아니, 여기 이 간돌린 무브에서 이런 경기력이나. 생긴 걸로만 봐도 조금 만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정말 호락박하지 않을 겁니다. 재밌게 봅시다. 지금 이거 나눠주고 싶지 않냐, 광희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데 어떡해. 쉽지 않을 겁니다. 아, 저게. 나눠줄 수가 없어? 너무 깜짝아야 해요. 아, 근데 벌써 배부른데? 저 특히 브라질이랑 기획을 눈 앞까지. 좀 넣었잖아요. 봐봐. 그런 거 너무 싫어요, 진짜.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1대1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진짜 깨싸는 거지. 1대1 데스매 한 번도 저본 적이 없고. 2대1 데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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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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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매. 4대1 데스매. 4대1 데스매. 4대1 데스매. 저거는 저를 가면 팍 치고 나가는 그 민족이 내가 힘을 안 하니까 도망간다고도 안 잡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가지고 지켜보고 막 해야겠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피지컬 액 보고 있습니다 나부터 와 등등이 빠지면 깜짝 놀랐어 저거 안 뺏길 거 같은다. 못 뺏게. 이제 못 뺏게.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 아, 꿈쩍다, 꿈쩍어. 아, 이거 꿈쩍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땐, 너무속이가 들리는 거야. 와. 구멍이 왔어요, 끈에 구멍이. 구멍이 왔어요, 끈에 구멍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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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갔네. 와. 진짜 너무 비슷한데. 우와. 진짜. 10초. 10초. 5초. 8초. 7초. 안 돼. 끝까지 놔야 돼. 우와. 우와. 오. 아. 끝났다. 와. 몸이 어떻게 저를. 힘이 진짜 세. 왜 불러. 너무 많이 남았는데. 배불러. 너무 많이 남았는데. 치킨 남은 이렇게 남았어. 아. 아. 왜 불러. 나 몇 조각 먹었지? 몇 개 먹었지? 부럽다. 뭐. 네이 형 기자. 뽕범서. 조진 형. 조금만 더 먹은까? 이러면 자꾸 뛰어왔어. 이게 다리. 다리인가? 이게 봄이고. 이게 다리이고. 어. 얘가 다리인가. 저는. 세계 소방관정지 대회에서. 대한민국의 택도로. 우승을 차지했고. 뮤지터리 서바이벌에서. 좋은 모습으로. 아. 다리는. 어. 위기 잘할 거나. 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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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뭐야. 와, 이거. 와, 아따. 와, 진짜 크다. 뭐, 팔뚝이 이제 두세 명 안 하십니까? 와, 대단한데. 저기 아까는 조금 늦겠습니다. 저는 41살 스프러맨 우승자 조진혜입니다. 뭐, 전체적인 사이즈가 다 저는 크다 생각합니다. 목은 20인치고요. 팔뚝도 한 21인치 정도 되고 컨벅치 지금 31인치입니다. 뭐, 목이랑 팔뚝이 그렇게 비슷하다고? 왜 굉장히 꼭 찍으신다고 저는 저는 아예 사람도 안 하고 있었어요. 등치 큰 사람이 저를 뽑아갖고 딱 꼭 찍으신다고 그랬지. 그러면 저를 못 준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 지목권에 가진 홍범석 참가자. 원하는 경기장을? 아니, 나는 나는 그냥 진짜 TV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댓글 올라가는 게 계속 보여요. 뭐, 나는 TV 보는데 뭐 무슨 말을 보내시는 거지? 나는 기억을 보는 게 피지컬 100 현대레드 물려 이제 치킨은 딱 먹기 전에 와 나 이거 진짜 다 쓸어먹어 다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먹기 시작하는데 우리 얼마 못 먹어 왜 그럴까 맛있어 밤에는 제가 좀 밥을 아침저녁을 좀 늦게 주는 편이라 왜냐면 제가 막 엄청 일찍이나 편이 아니어서 시간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이제 곧 줄 때 됐네요 배부르는데 계속 들어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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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맥주 하나만 터주세요 배불러 밤이 맛있다 다이어트 중요한 너 때문에 미안합니다 저도 이제 다이어트 시작해야 돼요 매일 세 개나 60마리만 해 너무 배불러 이거 이렇게 남겨놨다가 그거 먹을까? 이거 밥 해 먹을까? 약간 치킨 마요 덮밥 이런 거 제가 또 요즘 한 요리 하거든요 날아다닌다 저는 일단 마저 봐야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A 하겠습니다 스피드 근체 무력 순발력 훈련과 하나 있었어요 힘이 공만 차지하면 승률은 진짜 100%다 저는 글리를 좋잖아요 그 생각에 있어서 무조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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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다필려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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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 왜 이렇게 놓쳤잖아 어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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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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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냐 우짜냐 그곳은 작전시켰어 네 그러면 달리기가 빨리 왔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떼자 뭐 잘 못됐다 재수있을 겸어 와 뭐하는 웃기야 아 이게 변수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인간 느낌을 안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새로 빼야돼 새로 빼야돼 황불아 새로 차에 들어와야 대바 어 아 차피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탑이라고 해도 압박한 자체가 잘할 것 같아. 와 잘못 골랐다. 사람한테 안 됐기 때문에 공을 납득 보고 그냥 사람만 부르면 공을 지키는 거죠. 아 이거. 아 무서워. 왜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근데 저 공을 뺏어도 다시 뺏길 것 같은데. 와 맛있다. 아이고. 지키고 있어 지키고 있어. 잘한다. 5초 남고 딱 뜯어. 응. 와.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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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2분. 와. 안녕하세요. 뭐. 이거는 뭐 해보지도 없잖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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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와. 미느님을 이용해서 당겨야지. 미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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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잡아 잡아 잡고 있어 잡고 있어 많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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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잡아 한 번 더 잡고 해 봅니다 한 번 더 잡고 해 봅니다 생각보다 오 오 와 컴온 5초 남기고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갔는데 태양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 종이좋처럼 날아갔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계속 부딪혀서 어떻게 썰어도 공을 뺏어 왔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밖에 안 되나 괴물을 본 것 같았어요 세상에 정말 강자가 많고 함부로 어디 가서 까불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꺼보고 너무 좀 충격했어요. 와 그런 광기 그런 삶아 진짜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손을 못쓰고 허망하게 가버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가두거나 누구나 알 수 있구나. 결과는 발표합니다. A 경기장 승자 조진영 아지아지 아지아지 그 분은 아픈 거 이겨서 자식으로 표고 Explet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가 기대되는 분이고 앞으로 이제 뭐가 높은지도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명해줘도록 해야죠. 1대1 베스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 아이스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몸 진짜 이쁘다 너무 살벌하다 와 저 악바를 말하네 A 경기장 승자는 안다전 A 경기장 승자는 리퍼드 예상이 1 경기장 승자는 박진경 어 이거 이거 승자 이준경 인정은 진짜 깜깜이 승자는 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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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밀어버려 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쫜 귀엽다 미음 아 이거 일어나봐 아, 맞아. 안 돼! 승자는 마! 와... 다음 경기를 진행합니다. B 경기장은 자능실 깡기 입장해주시겠습니까? 와, 리슬링이라고? 진짜 레슬링 다 알아들어. 어, 저분한테 덤빙이 안 되겠다. 60위. 해결 상대를 지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레슬링이 너무 빡세네. 자, 잠시만요. 이거 좀 가져올게요. 불러주세요. 씨름 선수 다하영이, 유도 선수. 크로스 비탄이 하영이. 처음이 2개거든요. 50명만 올라가고, 쉽게 올라가고 싶어서 깡이 님이 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orf investmentist예요. 아, 이 군사. 저희 재파비에서 재밌게 놀아봐요. 예비야, 군사 앞강우이. 전투의 임활 준비가 됐습니다! 제 전세지 전세네. 정립이라서 뭔가 정투를 외우고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길 수 많아요. 근데 레슬링 진짜.. 한 번 붙어보자. 최종을 다하는 특정 여분의 면모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뭐야 그냥 붙는다고? 쟤 냅두고? 아 씻고. 야 레슬링 뭐해줘? 야 이거 어때? 레슬링 선수인데? 공부라는 몸싸움 좀 하고 채팅을 먼저 하고 싶었어요. 어? 근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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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멋있어. 와 겁나 멋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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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어. 에잠이 있어요. 아 심 다 빠질수가 없. 하나acho 상 tuh 여기 왔어 어 여유있어 시간 도는 양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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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야 역시 레슬링이구나 재밌다 재밌다 레슬링이 그렇게 무서운 운동인지 몰랐어요 아 레슬링해서 안 된다는 거 레슬링하는 사람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이 경기장 승자는 작은 실 첨별자입니다 특정상 여부 대표라는 느낌으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1년부터 이렇게 탈락을 해서 특정상이라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에이 경기장 아 이건 봐야돼x2 여러분 진짜 빛내진다 으응 뻘커분도 진짜 내 것인가요? 38일 뻘컷 뭐예요? 브레인 어휴 어휴 씨 잘했어 진짜 티비같아 어 어쨌든 간에 뼈가 해버리면 어느정도 고갈도 있어야 되고 어 다리 막 수줍어가지고 아 아 아 아 남은 분 중에 본인이 여기는 제일 강한 것 같다 와우 와우 가으이 와우 아 너무 강하네? AFC 웨터툼 챔피언 감사합니다. 지금 전자로는 70.6승 1패에 파이터고요. 후계지 않는 그 성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뭔가 밋밋한 존나의 강한 게 뭔지 모르시구나. 내가 가르쳐줘야지. 아. 존나 강한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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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포먼스 이는 정말 띄는 어 어 너무 너무 하이라니는 충분히 시켰을 수 있었는데 그건 재미없으니까 안 뺏길 자신감 있었으니까 진짜 열받아 진짜 저한테 찍힌다고 거기에 내가 도박을 했다 발걸 가자 발걸 오 진짜 빨리 발걸 조용히 가 가자 발걸합니다 갑자기 급발진하셔가지고 오 정말 놀랐습니다 윈척팬이 와주 제가 뛰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계속 압박감으로 준 거고 슬슬 뛰면서 이제 다 해봤던 거죠 오 오 잡혔다 오 잡혔다 아니네 오 1분에 나갔어? 안 잡히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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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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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놉힐 거 같은데.. 아니야 왜? 항암 몇시 명rie 어 네 끝났다.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분들과 재미있지 않았나 다르긴 하구나 불안해 역시 난 저기 나가면 바로 탈락이겠네 아쉬운 그런 건 없는 거가 존나 아쉬워 존나 아쉬워 그 퀴즈컬 때 시즌 2 꼭 만들어주세요 근데 그건 똑바로 거실이 필요가 아 어때? 렛츠기 다음 경기를 진행합니다 박민지 박민지 안녕하세요 오르판 여신 박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21년도에 입장을 처음 해가지고 이제 2년차가 됐어요 20분간 제가 상대방을 뽑고 넘기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밸런스를 다 먹지 못하겠다 박민지 첨가장 대교의 상승을 지급합니다 최대한 계속 두 입건걸 되게 멋있고 좀 무는 저우시길래 아hnernen 해보고 싶다 아 재밌겠다 이런 반전 없다 여름 안 leads 가장 싫어인지 알 겠nya 뭐 plan 박 firm 박 buildings 네? 억 éta해냈어요 killed ấp 멋있다. 멋있다. 와 진짜 당황스러웠어. 원. 저를 보통 부르는 수식어는 럭키의 마동석도 있지만 피지컬 괴물 탈 아시아인 별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싶어요. 약하다고는 생각은 안해봤는데요. 남자 선수들한테 지는 게 더 기름이 많이 상했거든요. 여자라고 무시하면 가만히 앉죠. 자랑 붙으면 가만히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모습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덤벼려주십시오. 박민치, 장성빈. 남자는 여자. 와 무서워. 재밌잖아. 지민이 형 왔다. 마늘 너무 좋아. 저거는 저거? 저거는 저거 안 잡어? 네? 아 이거는 이렇게 힘 빼는 건가? 아 이거는 이렇게 힘 빼는 건가?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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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늘의 처음부터 힘을 어떻게 써야겠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건. 처음으로 힘을 어떻게 써야겠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런 건. 우와. 들어버렸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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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쉽게 이게 제일 옛날 사람 아닌데. 오.. dedi пиш. 볼ерб Easiel. 어.. 아프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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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공짐 안 들고 있구나 아이고 진짜 좋겠나 보다? 이러면서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토로가 웬만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 좀 많이 덮어졌어요 너무 커가지고 토로소만 봐도 압도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진짜 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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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같은 몸무게 뗀삼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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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뗀삼직 범위 어허 와 경찰이 기저가 안쪽이네 근데 현실한 거예요? 현실한 대우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박정호입니다. 제 수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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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능력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방어하고 다른 수용자를 구호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수용자들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됐다. 준비될 사일매 수용자들이 신상 수용자들이 수용자들이 정국이 나는 베트링 선수로 20년째 선수 활동하고 있고 국가대표로 12년간 했었던 125% 남경진입니다. 분양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누구랑 해도 이긴다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목하게 되면 저보다 뭐 등치가 크거나 좀 강하신 분들을 위주로 그냥 딱 해보려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가시죠?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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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가 김에 했다 이거지 응 누구라도 개인적인 것 같지? 응 사람이라도 드릴게요 오 마이다 감사합니다 네 살려준다고 하는 게 감사하죠 일경장 남경진 박정호 참가자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빙너치다 진짜 센 데 앉아 질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냥 부셔버리겠다는 생각을 옳지 못 때려 자격증을 먹기 때문에 앉아 옳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빵 빵 빵 빵 빵 빵 제대로 빵 빵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어이씨 아이씨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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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 должна 아휴 와 대박 어 잔 아, 이거 안 된대. 아, 이거 괜찮아요. 벗겨야, 경기장. 아, 뭐야. 이모가, 이모가, 이모가. 정기인 것 같아서 공을 잘게 주셔가지고 아, 근데 무섭다. 진지하게. 맥아, 맥아, 맥아. 진짜, 이거. 아, 하나, 이거. 어, 이거. 오, 떨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질질 흘리고 먹는다. 주민이 형 먹방하는 거 보다 갔다고? 다 먹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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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해석이. 야. 다 갔다고? 다 먹었다. 잘했다. 잘했다. 사람 잡는 거 같죠? 사람 잡는 거 같다. 저는 지금까지 정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밤이 오줌 아니면 똥 짜러 간다, 지금. 아유, 소변머네. 나는 오늘 많이 먹었다. 이거는 내일 남겨놓고 밥 해 먹어야 되겠다. 치킨 마요덧밥 맛있는 거 같아. 세다. 세다. 레슬링 선수. 레슬링 선수. 너무 좋으시죠? 그러니까요. 자, 레슬링 선수. 어떤 사람들이랑 안 다칠게 다행이겠다. 와. 밤아, 곧 양치해야 된다. 그럼 안 됩니다. 사람을 찌려버리면 찌릴 수도 있겠구나. 체력이면 체력. 스피드면 스피드. 지구리에는 지구도. 뭐하나 빠지는 게 없어. 우리나라 헤비급 어제 한 빌드의식 때문에. 박경진 레슬러님. 아, 렉슨. 정국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네. 저는 레슬링 선수로 20년째 선수 활동하고 있고 국가대표를 12년간 하셨던 125kg 남경진입니다. 와. 오, 오빠가 너무 반갑다. 여러분, 오빠. 뱃슬링. 뭐, 스트롱맨도 있고. 그러니까요. 뱃슬링, 뱃슬링. 네, 진짜. 초성분이 많은 거는 많이 당황하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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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인기 보여줄까? 형님,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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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니, 앉아. 앉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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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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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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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봐. 야! 감사합니다. 신나. 사진을 주셔서 왔는데 감사드려. 그래. 일경기장. 남경지, 박정호 참가자는 입장할 수 있게 받았다, 여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니코나가 보고싶었어. 빅덥이 나. 진짜 센 데려. 제약. 평균도 놓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 치킨 먹방 끝났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양치하고 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와 대박 어떡해 자자자 자아도 안 된대 이거 안 된대 아 이게 밖이라서 경기장 아 뭐야 근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먹방 뭐라고? 뭐야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인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공중에 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여기 안녕히 계세요 와 미쳤다 고마워 고마워 권장 위치 고마워 재발 고마워 고마워 안녕 갑작아